아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해. 괜찮아. IPO가 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이 IPO 얘기로 핫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빅3 꼽아봤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빅3 이겁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IET 공모주 파티 올해는 더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카카오뱅크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그리고 SKIET 얘기를 할 건데 대여들 라인업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 올해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미 끝났고요. SKIET, 하나종합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얘네는 아마 하반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SK바이오사이언스 끝났고 SKIET는 상반기, 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카카오 계열사 하반기, 크래프톤, 야눌자 하반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장 예상 시기는 이렇게 좀 다 달라요. 가시화되는 기업들은 SKIET, 그래서 IET입니다. 4월 말에 수요예측, 4월 말에 공모주청약, 공모주청약 일정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D바이오센서, 이 종목도 약 10조원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나 보네요. 그 외에 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크래프톤 상장 예비심사 청구 예정이었는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어요. 어제 기사가 나왔고요. 카카오페이도 4월 안에 아마 청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크래프톤부터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4월 8일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매출액이 이 정도 억 10억, 100억, 1000억조. 1조 6천억원인데 영업이익이 7,700억원입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래도 그 배그라는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비용 들어갈 게 크게 많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했다는 아주아이비 투자의 기업 가치가 점점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장외 주식에서 230만원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현재 20조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 하는 건데 저 많이 이렇게 기어다녔거든요.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 배그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지금 이미 장외 시장에서 20조를 호가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인데요.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2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시가총액 20조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올라와 있는 상장돼 있는 게임 업체들 중에는 NC소프트가 유일하거든요. NC소프트가 대장주고 시가총액이 지금 20조 원을 오늘 2% 넘게 올라서 겨우 이제 넘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와 그러면 크래프톤이 얘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헤비 유저 아니었습니까? 774시간을 배그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명확하게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 안 봐도 돼요. 제 얘기 들으시면 되거든요. 자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최근에 NC소프트 얘기할 때 이 크게 게임 수익 모델이 B2P와 F2P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B2P는 바이 투 플레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구매해서 그때 돈을 쓰게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F2P는 프리 투 플레이 처음 게임 시작할 때는 돈을 안 써도 되지만 그 안에서 계속 확률형 아이템 쓰면서 내 아이디를 내 캐릭터를 강화하는 게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얘가 배틀그라운드고 얘가 이제 리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일단 크게 차이가 있어요. 리니지는 사람들이 더 유입되지 않아도 거기서 쓰는 돈이 계속 나오지만 배틀그라운드는 다시 말하면 그 유저가 계속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뭐 PC방 순위 3등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FPS 게임인 서든어택보다도 이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점유율이.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기고 1등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과연 크래프톤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실적을 쌓아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찍게 하는데 대신에 그래서 크래프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죠. 모바일 그리고 대회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그대로 붙여왔고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래도 모바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PC로는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모바일이 커져서 판이 커져서 대회까지 열리게 된다면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갓겜을 만들어서 게임 시장에서 판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과 대회에서의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크래프톤 뭐 20조 오우 충분히 얘기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SK IET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SK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2차전지를 만들 때 분리막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5월 안에 상장을 목표로 두고 이제 예비 심사까지 통과를 한 기업이죠. SK가 근데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아직까지 뭐 이래를 왈가왈부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특허 소송전에서는 LG에 승소를 하면서 이게 또 분리막 관련 특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IET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상장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가겠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와 뭐 마침 맞게 계속 이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분리막 공장 신설에 1조 원 넘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SK IET 상장하기 직전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IET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고요. 분리막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배터리 안전성의 핵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가끔 이제 화재의 사건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분리막이 SK IET가 만들고 있는 게 괜찮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시장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 일정을 보시면 공모주식 수는 2,139만 주고요. 공모가 예상 밴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7만 원 선에서 10만 원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요 예측은 이번 달 말에 진행이 되고 일반 공모주 청약도 이번 달 말에 진행이 돼서 상장 예정일은 5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고 있네요. 증권사들은 이런 이런 증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 최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 9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볼까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4,693억 원 매출 가운데 영업이익이 1,252억 원이면 한 4분의 1 수준 되는 거니까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에 힘을 좀 빌렸습니다. 신영증권에서 SKIET 상장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 리포트를 냈는데요. 자, 분리막자 회사 SKIET 상장이 공시가 됐다. 위에는 SK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분리막 사업 특성상 안전성으로 인증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위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원가 경쟁력 및 기술 차이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 이미 진입해 있는 SKIET가 아마도 오랜 기간 그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리막 상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높은 기술력으로 19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전용률이 3위까지 등극을 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위쪽에 이제 상해은첩, 중국 기업이겠죠. 아사이카세, 일본 기업. 그 다음이 이제 SKI 테크놀로지 10% 정도로 앞으로 꾸준히 출하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니 카카오페인이 얘기할 게 아니라 엄청나게 IPO 후발 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카카오페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카오페이 주주 및 임원 구성을 보면 그냥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39% 갖고 있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보려면 카카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카카오는 사실 이 이슈보다도 액면 분할 이슈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2일부터 이제 매매 정지가 된다고 해요. 3일 동안 매매 정지가 되니까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정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이슈도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되고 있죠. 두나무 지분과 관련해서 카카오가 상당히 많은 지분, 한 7.6%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와 함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종목은 우선주가 난리가 났죠.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카카오가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주가도 야, 정고점 툴코 56만 원, 57만 원 지난번에 카카오, 그 이건 못 참지 그 영상에서 했을 때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야,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분할 전에 살까, 기다릴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어땠나라는 기사에서 보니까 자, 삼성전자가 분할 공시를 했을 때 처음에 10.7배에서 7.4배까지 떨어졌고 신주 상장되고 나서 7.86배로 다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9배까지, 6.7배까지 떨어졌지만 2020년 들어서는 다시 10배 수준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하고 이후에 잠깐 직후에는 조금 PER이 깎였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언젠간 결국 자기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분할 공시 당시에 28배였다가 신주 상장되고 이럴 때 26배, 25배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보면 결국 39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공시가 있든 없든 언젠가 좋은 기업은 알아서 그 자리를 찾아서 간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2020년 이후에 분할한 종목들을 봐도 3개월 동안 무언가는 하락하지만 무언가는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든 뭐 그런 건 타이밍은 크게 관계가 없고 카카오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것을 믿는다면 뭐 그런 거는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간단히 리포트 보면요. KB증권에서 쉬지 않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 요즘에 비트코인 난리죠. 그래서 두나무 관련 지분법이익과 가치가 모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유료 콘텐츠, 핀테크, 엔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공격적인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4만 5천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1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가운데 9분기 연속 QOQ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박명석의 한마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실적 시즌인 건 잊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IPO 모멘텀도 좋지만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인데 실적 모멘텀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모멘텀이거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면 이런 IPO 모멘텀에 막 수급이 막 갔다가 다시 실적주로 막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막 진입했다가 어 뭐야 나만 이렇게 망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IPO 관련 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도 이 종목의 실적 발표 시즌에는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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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